갈대 밭이네요. 사람 키우다 더 커요. 엄청 키가 크네요. 갈대가. 갈매기도 있네. 위험하지 않은 데까지. 굉장히 낮아. 굉장히 낮아가지고. 가두리도 있네. 여기. 보기다봐서 이렇게 키우나봐. 여기 좀 낮은 데 있습니다. 완전 백벌은 아니에요. 미역이야 뭐야? 미역 같은데? 미역. 미역. 파레도 있고 미역도 있어요. 이렇게 찍으면 되겠다. 아 미역이 엄청 많아요. 고무장갑 끼고 이거 채취해도 되겠다. 야 청각도 있는데? 아 청각 있어. 말려가지고 이게 김장할 때 쓰면. 장갑을 끼워야 되겠다. 장갑을 끼워야 되겠다.